준비한 후 다가온 그리고 어? 잠깐만 내 머리위로 떨어질 것 같은데? 어~~ 자가온 것들을 안쓰게 머리가 땡 머리가 땡 머리가 땡 부를들다 같이 버릇도 acknowledge 툭툭툭툭툭 뚝뚝뚝 치킨씨 3만원 플러스 킬당 3천원 콜 참포 에? 당연히 해야죠 바로 이번 판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플레이 갑니다 저 적극적인 집 집 두 채면 진짜 적극적이다 적이 아무도 없죠 원래 시작할 때 적이 아무도 없어야 적극적인 플레이입니다 시작할 때 적이 있는데 박는 거는 그건 그냥 적한테 꼬라박는 거고 적극적인 게 아니지 왜 안 죽어 죽어요 AR을 일부러 안 쓰냐고요? 네 제가 AR을 들면 동등한 게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AR을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한 3명 잡을 수 있는 각이었는데 한 명밖에 못 잡았어요 그게 다 뭐다? 내가 잘해서 그런 거다 이 뭔 개XXX 3 옆 집에 저기 있어요 2층에 난 봤어 내가 잘해서 그런 거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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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은 겁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너그럽고 자비롭기 때문에 살려준 겁니다 제가 설마 못 잡았겠어요? 안 잡은 거예요 안 잡은 거 안 잡은 거 안 잡은 거 안 잡은 거 배틀그라운드는 원래 총으로 인사하는 겁니다 안녕 하지만 죽이지는 않아요 왜냐 나중에 또 다시 봐야 돼 제 말을 못 믿으시네? 못 할 거 같아요? 진지하게 대답해 보세요 못 할 거 같아요? 오 저기 저깄다 나무 오른쪽 이번에 인사하지 않겠습니다 이 친구한테 인사하면 다른 인사들이 몰려올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가만히 있다면 가만히 있다면 가만히 있다면 인사를 해줘야죠 아 서른 명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이거 모르베이 좋아 신이 날도 온다 아니야 박으면 절대 안 돼 박으면 죽어 일단 오른쪽 집 쳐 더 들어가 더 들어가 여기 1평집 여기 미래가 없는 자리인데 오토바이 터지면 나중에 미래가 없긴 한데 이 자리 그렇다고 여기 안에 들어갈 순 없어서 왜냐면 저기 저기 있거든요 어? 자격증 걸렸다 아 게이드 오케이 그리고 저쪽에서 중설이 들렸어요 저쪽에서 중설이 음.. 되죠? 어얽? 아.. 자기장 아 저 친구 잡았어요 이런데 하나 둘 셋 다섯 명 남았는데 세 명 위치 파악됐습니다 저 언덕에 한 명 두 명 세 명 이 친구 좀 봐주길 기다리겠습니다 안 쏠게요 저 친구 안 그러면 내가 못 나가요 왜냐면 이 앞에 자리 잡고 있잖아 배고신방야 나머지 한 명 어딨지? 내 오토바이 아 타이어 나갔다 저 나무까지 가도 죽거든요 저까지 가야 되는데 저까지 가려면 여기 잡아야 돼요 이 친구 한 명 남은 거 좀 멀리 하나 뿌리고 어? 미니가 누구 잡았다 누구 잡은 거지? 야 어디가 어디가?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야 어디가? 아니 와 적이네 나 망했네 어? 옆에 한 명 1대1 서른일곱 발이라서 와 수류탄 개맞네 그리고 가방을 벗을 수가 없는데 이거 파츠만 있었어도 아 파츠만 있었어도 잡았는데 아 이거 살려준 거예요? 야 근데 희망이 있어요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치킨 먹을 희망이 있습니다 오 부서졌다 아 야 이거 풀파치면 아니야 나 쏜 거 아니야? 아 맞네 아니 뭐야 왜 이렇게 잘 맞춰? 달려 어떻게 잡았지? 컴퓨터가 좋아서 피한 거지 상대가 못 맞춘 게 아니에요 응 오버 시스템이라서 반응 속도가 빨라서 살았다 깜짝이야 깜짝이야 진짜 저 인형 좀 없애주세요 아니 아니 κι ops 아니? 와 잡았다 아니 베린인데 무빙이 상당한걸? 아니 근데 부스스 근점 너무 약해 부스스 카모팔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상갑 있고 있었네 M24 와 빨리 가자 나중에 걸어가면 다 벗는 위치라서 저기 왜 엄폐물이 없어요 저기 1평집 쪽으로 사내합시다 오 오 오 좀 하는데 이 녀석 좀 하는데? 너 좀 해? M24로 머릿단은 상상했죠? 하지만 버림도 없죠? 밖에 나가지 말아야겠다 눈앞에 몰래와서 적 죽이는 상상했죠? 하지만 버림도 없죠? 하지만 버림도 없죠? 버림도 없죠? 어? M24? 이야... 죽이네 아 저기 1평집이 라스트인데 저기 저기 있는 것 같지 않아요? 아 몰라 몰라 있네 이쪽 1명 저쪽 1명 저 위 1명 체크 전부 카모팔이니까 한방에 안죽죠? 저기 보인다 OK OK 이야 반도그 미친거 제발 자기장 마지막 나 걸려라 거긴 와야 되고 반대쪽도 올라와야 됩니다 내가 나가서 쟤 잡을 수 있거든 타이어만 날려도 쟤는 죽는데 이 친구가 보고 있으니까 아이고 저까지 달리게 내버려두면 안 되는데 고마워 어? 들어간 거 아니야? 쟤 친구는 왜 안 죽어? 아 얘 탄이 없구나 역시 마지막은 두세수지 아니 뭐 M사고로 적을 잡은 게 없는 거 같은데 M사고 쓸모가 없는 총이구만 아 레몬보츠님 5만 1,000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